자 버퍼링 생겼죠? 아닌가? 아니면 말고 자 갑시다 버퍼링이 안 생겼나? 안 생기면 좋은 거고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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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룰루룰루 오 됐다 됐다 아이 멍청이 갔네요 후우 자 안심하게 던져 오 뭐야 뭐야 흑형 흑형 이 새끼 어우 이 새끼 이 흑형 같으니 흑형한테 선명한데 죽어 죽어 죽어라 죽어라 어우 흑동생이다 어우 흑동생이 잘 겨루고 있어요 겨두지마 내가 아무리 흑형을 패 패기로 써니 흑동생한테 총말짓을 안 했단다 오 야 엘리 코가 벌렁벌렁거려 여러분 봤습니까? 완전 귀여워 엘리 코가 벌렁벌렁 엘리 코가 벌렁벌렁 조아영님 안녕하세요 자 앙리하고 샘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 조엘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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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하트포트 하트포트가 어디에요? 여러분 네이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하트포트가 어디냐고 지금 아 군대가 격리구역을 벌려가지고 얘네들은 따로따로 이렇게 살아나왔나봐 그죠? 완두콩님 안녕하세요 게임사나이님 안녕하세요 하트포트가 어디에요? 하트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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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중국 하트포트 아 거짓말을 치면 어떻게 해 이사람아 하트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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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미국인데 왜 중국이 나와 하트포트 어디죠? 아는사람 내가 미국에 살다고갖고 너무 잘한다 미국을 영국이야? 여기 미국 아니야? 영국이야? 하트포트 하트포트 아 미국 뉴욕 위해라고? 아 그렇군요 제대로 알려줘야지 영국 뭐 남아프리 에이 이사람들아 야 놈들의 감시지역 바로 앞이니까 다 나온다 아니 필리핀도 나오지 그래? 필리핀 아니면 태국 좋다 좋다 아니 어디서 그런 구라를 그 구라를 누가 믿어주겠어 알았어요 여러분 내가 다 믿어줄게 그래요 태국이 태국이기도 하고 중국이기도 하고 유럽이 영국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대요 나도 잘 모르겠지만 하하하하 자 일단 내려갑시다 아프리카 방송 자 여러분들은 지금 재미도 없고 시청자도 없고 욕도 없는 산물을 실천하고 있는 홀리방송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초초토이 닫았대요 왜왜 오 야 오잖아 오잖아 숨어 멍청아 어 얘가 우선건데 잘 못보는거 같아요 바로 옆에 있는데 못보잖아? 바비오님 안녕하세요 아까 그거 우리 쫓던 트럭 자 로봇을 챙기려고 했지만 형한테 자꾸만 후사리를 먹는 샘 양반이었습니다 엘리가 저걸 갖고 싶은가봐요 엘리? 엘리 내가 널 보고 있단다 오 뭐야 뭐야 오 없어졌어 야 씨 대도둑의 기질이 보이는구나 하하하하 대도둑의 기질이 보이는구나 아니 순식간에 그냥 대도둑같이 순식간에 그냥 없어져버리네 자 아무튼 뭐 상관은 없는데 도둑의 기질이 보이네요 하하하하 아니 갑자기 머리를 이렇게 딱 쓰다듬고 저걸 했단 말이지 갑자기 없어졌어요 아이템이 아 천서소녀 엘리 오늘 밤에 무슨 일을 할까 누구에게 기쁨을 줄까 나쁜 마음 끝이 없는 욕심 멀리멀리 사라지면 자 아무튼 울산 검어 고래님 안녕하세요 아 근데 얘네들이 앞으로 안 오네 앞으로 안 오면 우리가 나가야겠죠 그죠 럴럴럴럴럴럴 럴럴럴럴 럴럴럴럴 근데 로봇 하나 훔치려고 대도가 되는건가 대도둑이 될지도 몰라요 조심해야됩니다 우리 엘리를 똑바로 키웠어야 되는데 어 어 여기까지 오나 어 쟤 뭐야 왜 올라가지 미쳤나봐 자 일단은 이쪽으로 갑시다 어 잡아 아사시노! 오케이 아사시노 1차 성공 자 두명이 더 남았으니까 자 두명이 남았어 두명이 오케이 아 얘 얘 얘 얘 얘 얘 얘가 좋겠다 그쵸? 이리와 아사시노! 오케이! 좋아 한명 남순 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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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명이 어디갔죠? 어디다 자 잘못하면 귓방맹 받을 수 있으니까 어우 오오 안 돼 안 돼 오지마 야 귓방맹 때리고 싶어 그렇게? 랄랄랄랄랄랄랄랄 아니요 옆에도 봐요 옆에도 보는데 소리를 감지를 못해요 얘네들은 소리를 모릅니다 소리를 벙어리 벙어리에요 벙어리 벙어리가 아니고 벙어리래 귀먹어리 벙어리가 아니고 귀먹어리 미안하다 미안하다 케아짱님 안녕하세요 어 얘네 왜..잠깐만 이거 약간 애매한데? 원래 얘네들이 경계상태여야 되는데 아무튼 뭐 상관없습니다 왔어 시그우 우후 으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자 일단은 이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왔어 시그우 좋아요 아 이 다음이 진짜 무서운데 자 일단은 가 봅시다 여기 뭐 있었더라 재료는 아니겠죠 슈트 3,000 저거 맞아요? 슈트? SUIT 저거 어떻게 읽는거야 여러분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 읽어봐 이거 읽어봐요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 보겠어 아무도 얘기 안하는거 보니까 아무도 영어를 못하는걸로 아무도 영어를 못하는걸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안보인다 안보인다고 뻥치면 믿어줄거 같습니까 제가? 하하하하하 아 하니언님 안녕하세요 하니언님 하니언님 애들이 동갑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엘리가 눈 아냐? 그런거 같은데 연상연하구만 엘리는 14살 사춘기 소녀 엘리를 똑바로 봅시다 아 사람을 쉽게 죽이던던라고? 아니 근데 14살이랑 지금 상황이 상황이잖아 그죠?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얘는 훈련 군사훈련 학교에 다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기술이 뛰어나죠 아닌가? 아닌가? 아닌말고 제 사무실에 지 사무실이래 하하하하 몇일동안 음식을 찾고 있었는데 여기 블루베리 다진마다 다진마다 좀 원하자? 아니 그러니까 엘리는 살인 병기라고? 하하하하 일단 여기서 덱이 타고 있다가 때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아 여기 게이트를 지키고 있구나 애들이 자 누설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설은 바로 징계입니다 엉덩이 엉덩이에 총을 박아드릴거에요 자 저녁때는 놈들이 많이 줄어든대요 오늘 나우 잠깐 뼈 맞았던 님 안녕하세요 섬 oli 짐 하하 돈 현재 네, 그런 이유가 있긴 한데 너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너는 그냥 그곳에 찾아가고 싶어? 너랑 말해, 왜? 내가 걱정할게, 형님. 너는 걱정할게 쉽지 않냐 우리 또는 화이로를 찾고 싶어 흑형이 방금 전에 노려봤어요 엉덩이를 조심해야 합니다 폐기된 군 방송국이 밖에 있는데 거기서 자기네들이랑 아 그래서 합류하자고 자 계약 성립 자 흑형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 벌써 밤이야 뭐 했다고 밤이야 지금 간다고? 아 저녁에 간다고 했죠? 애들이 없어지니까 자 흑형과 흑동생의 맹세입니다 찰떡같이 떡 먹고 싶다 찰떡같이 하니까 떡 맛있겠다 그죠? 떡이나 먹고 싶네 진짜 찰떡 먹고 싶다 찰떡 찰떡아이스 되게 맛있네 그죠? 요즘엔 파나? 자 G-L-D-R-M-A님 안녕하세요 찰떡아이스 되게 맛있네 그죠? 아 요새도 팔아요? 원래 이런 맛있는 게 사라지더라고 아 창렬이라고? 두 개 안들어있나? 두 개? 자 일단은 나가 봅시다 나가 오우 자 조용히 처리하도록 하죠 자 이게 더블 아셀 신호 에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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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형은 가진 게 많아 잠깐 뼈 맞았던 일도 오셨네요 자 흑형은 가진게 많아갖고 자 클리커가 있다는데 클리커가 없는데 죽을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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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깄다 오 야 댄스 머신 댄스 머신 빠밤 빠바바바밤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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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해치워 저기 춤추고 있는데 아직 멍청아 어우 우리 클리커짱은 댄스 머신이에요 아주 댄스 매니아죠 댄스 게임 자 일단은 자 이 녀석을 잡아야 되는데 자 숨을 것을 쭉 자 일단은 라이트가 오우야야 한 대 맞았어 자 일단은 여기서 오우야야 허염병 오기만의 맘에 죽었어 다 하하하하하하 자 이쪽으로 오면은 얘네들은 죽었다고 폭창해야 됩니다 아우! 왜 이렇게 많이 던져 자 아무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거는 총 안쓰는 플레이 총 안쓰는 플레이에요 어? 쟤네 오기전에 애들을 다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치? 어우 온다 온다 이러면 좀 힘들어지거든 그치? 으아악! 뭐야! 어? 왜이래? 으아악! 아니 방금 전에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개웃겨 아니 왜 거기서 발차기라고 있어 하하하하 아니 발차기 왜하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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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차기 발차기 오지마 오지마 발차기 아사시노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 얘 이상한 애야 자 일단은 좋아 오우 야야 흑형 오오 흑형 죽빵 죽빵 흑형 죽빵 한 번 더 한 번 더 죽빵 오오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잘한다 어 자 죽빵 마스터였어요 우리 흑형은 아니 이게 짧은 저거인줄 알았어 짧은 책상인줄 알고 잘못하면 아싸 신호! 좋아 흑형 약간 싫다 야 아무것도 안들려 안돼 으들님 안녕하세요 어새신크리드 하는거 보고싶어요? 어크 살까? 어크가 레알 아싸 신호잖아 그죠? 진짜로 아싸 신호 아니야 그죠? 그게 진짜잖아 여기서 아싸 신호 해봤자 가짜잖아요 자 일단은 뭐 상관없습니다만 자 일단은 뭐 상관없습니다만 자 일단은 나이트를 껐습니다 자 일단은 나이트를 껐습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안쪽이 훨씬 나을 것 같애 아 일단 구석탱이 들어갔고 어 한 놈 한 놈씩 한 땀 한 땀 이태리 장인의 손길으로 아 어크하면 재미있겠다고 오늘부터 예약이 들어갔나요? 일단은 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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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는 내가 살거거든? 이불과 함께 자 아무튼 이росSA 신호 이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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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롰롤 Newī Ever стро gusta 좋아 그냥 쟤네 클리커한테 다 잡혀 먹었으면 좋겠다 나는 나는 불 지르는 사나이 레비님 별풍선 한개 감사드립니다 데스티니 샀는데 하필 어크 예판이 23일이지? 데스티니랑 어크랑 상관없지 나오려면은 내년 아니 다음달에 나오잖아 어크 아닌가? 아닌가요? 아 돈이 없다고? 나도 돈이 없어요 거지입니다 거지 자 아무튼 여기로 한명 두명씩 올건데 한두명이면 상관이 없는데 두명 이상 오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거죠 이렇게 뒤로 피합시다 이쪽은 또 올거 아니야 그치? 또 오면은 또 죽입시자 또 죽여 아 너무 잔인한거 같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살려면 어우야 조심해야돼 나는 피리부는 사나이 자 일단은 아 우리 꼬맹이 너 여기 있네? 얘들아 여기서 있을 때 그냥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련? 너네가 벽돌이만 벽돌만 한개씩 던져줘도 우리는 엄청난 생활을 할 수가 있어 아 멀티 할 때 아 멀티 할 때 화염병 들고 카미카즈 아니 화염병 들고 카미카즈 왜 해 그거 완전히 화염병 하나로 대박을 낼 수 있는데 그쵸? 낭치님 안녕하세요 낭치읓 어? 엘리 왜 왔어? 너 거기 거기 있어 엘리와 같이 싸우고 싶나 봅니다 살인마의 본능이 꿈뚝꿈뚝 거리는거지 자 살인마의 살인본능이 꿈뚝꿈뚝도 내는거에요 꿈뚝꿈뚝 병이 있었으면 좋겠어 병이 있었으면 그러면은 애들을 좀 유인할 수 있을텐데 그죠? 같이 들어오지만 봐봐 한 명만 들어오면은 잡아줄 수 있는데 그지? 오 야 얘 2번 타겟 2번 타겟은 이 녀석입니다 으앗싸 아싸 이렇게 들어오잖아 개미지옥이에요 개미지옥 새로운 개미지옥을 알아냈어 신개미지옥 자 이제 몇 명이 남았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화염병은 딱 한 개밖에 안썼고 난 역시 알뜰살뜰한 사람이에요 알뜰한 사람이죠 알뜰한 남자 그런 남자 저같은 남자 데려가시는 여자분은 복 받으실거에요 오 뭐해 아니 왜 박치기를 하냐 저기랑 그러죠? 오 아싸 신어 하하하하하하 오 자 일단은 거의 다 쓸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죠? 한 명이 남은 것 같아요 예예예 잡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봅니다 뭐야 뭐지? 어? 뭐야? 왜 쐈지? 여러분 방금 전에 나 안걸린 것 같은데 기계왕 윙치킨님 안녕하세요 그게 뭐죠? 치킨? 후쿠섬? 오 아 날 봤나봐 그죠? 봤었나봐요 어디에 한 명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어 설마 저기에 저격수가 아직까지 있는 것 아니겠지? 야 얘를 잡아야 되는데 얘가 안으로 안 들어온다? 안으로 들어오면 그냥 딱 목을 잡고 확 꺾어버릴 겁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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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오나? 아 뭐야 어디가 괜히 나가서 생쇼하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보면 불은 껐는데 그렇지? 껌껌해서 하나도 안 보여 아 영역 표시한다고? 오줌 싸고 있나요? 아 지저분한 놈 자 아무튼 이쪽으로 올 것 같으니까 여기서 약간 기다리던지 가 아니라 가야겠네 뭐지? 아니 왜 걸려? 어? 이거 이상해 나 방금 전에 쟤한테 걸릴 시야에 없었는데 버그인가봐요 걸릴 시야가 아니었거든? 근데 갑자기 전투 상황이 됐어 그죠? 뭐야? 뭐? 뭐야? 저기다가 센서 박아 놔 센서 그 반짝반짝 있는 센서 있잖아요 오우 와우 오른쪽에 얘 하나밖에 없는데? 레비님 안녕하세요 이 새끼! 이 새끼! 그거란 짜식아 어 됐다 아 쟤 밖에 없었다니까 들킬 리가 없어 이거는 버그 아니면 일부러 들키는 거든가 두 개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뭐 이상해 내가 이런 어두컴컴한 곳에서 있었다니 아무튼 진화는 갔어요 총 안 쓰고 헐 자 일단 가봅시다 아 어 지금 어디 얘기하는지 모르시겠는데 누설이 될 수가 있으니까 얘기는 안 해드릴게요 자 이거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Nina 자세한 진행 상황은 안을 어디를 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후반부 같은데 일단 줄이랑 문을 열어가ре 야 야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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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야や 오 야야야 오 아 그니까 누설 하지 마시라고 다른 분들 안 본 사람들은 있을 수 있으니까 뭐야 뭐야 빨리 죽여 얘들아 죽여 죽여 오케이 아 여기다 올려놓으면 되겠군요 아우 아우 이 자식 왜 이렇게 많이 먹은거야 역시 흑형은 근육질 때문에 너무 무겁구만 자 샘 빨리 올라가 빨리 빨리 온다 온다 안돼 아우 머리 가질뻔했어 야 빨리 올려줘 야 그냥 올려주면 되잖아 아우 어? 이런 흑 이런 흑동 아이씨 어 야 엘리 완전 착해 가자 가자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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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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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내 엉덩이 엉덩이 아아악 엉덩이 아우 어 어 다행히도 엉덩이에 총알은 바뀌지 않았네요 어 이게 천만 다행입니다 엉덩이에 총알 바뀌버렸는데 다행히도 내 엉덩이는 응가를 잘살 수 있는 엉덩이로 진화했습니다 아무튼 아 내가 아까 체력을 체력을 업한다고 했죠? 체력을 업합시다 체력 아닌가? 다른거 업할까요? 여러분 뭐 업할까? 여기서 체력 제작속도 치유속도 무기 흔들림 4개 있는데 무기 흔들림은 필요 없으니까 3개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무기 흔들림은 무기 안쓸거니까 무기 흔들림은 그딴 거 필요 없고요 치유? 냠냠냠 맛있다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뭐 체력 아니면 치유 자 자 뭘 올릴까 자 기계왕님은 강퇴할게요 안녕히 가세요 강퇴 강퇴 자 빠이빠이 여러분 기계왕님한테 강제퇴장 빠이빠이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빠이빠이빠이빠이빠이 그냥 나가셨네 잘가요 그러니까 치유하라고 아니 체력에요? 체력? 체력? 저거 구라였는데 뻥 쳤는데 그냥 나가셨어 바련정 형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체력 올릴까? 체력? 오케이 체력의 몰표야 여러분 체력을 올릴게요 체력을 아 몸짱을 원한다 이거 원래 근데 원래 조엘은 몸짱이에요 일단 체력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조엘은 몸짱이야 더 이상 몸짱 할 것도 없어 그죠? 일단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래 원짱이라 아니 나는 방금 전에 겁만 들인건데 헤헤헤헤 헤헤헤 겁만 들인건데 나가셨어 되게 불쌍합니다 어머 아 나 다시 해야될거 같군 걸렸어요 오 아 안돼 으악 아 아 이럴 수가 앙뚜 아쉬우님 안녕하세요 아 너무 빨리 돌았어 그래갖고 여기서 그냥 잡아버립시다 아 내가 병으로 맥주 먹여 주려고 그랬거든요 방금 전에 맥주 먹여 주려고 그랬는데 죽고 말았어요 아싸 오 뭐야 오오! 엘리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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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엘리가 아저씨 품에 들어오고 싶었구나? 아유 말을 하지 엘리! 엘리! 야야! 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새로운 뉴 스웹파이프! 뉴 스웹파이프를 얻었습니다 오! 아니 근데 방금 전에 왜 걸렸는지 솔직히 모르겠어 나 압사 신호했거든요? 압사 신호? 얘를 압사신호 했는데 압사신호! 이거 이거 압사신호 했는데 이상해 그쵸? 아니 나는 뒷사신호 한 것도 아니고 압사신호 했는데 왜 내가 당한거죠? 약간 이해는 가지 않지만 좋아! 엘리짱이 무서웠다고? 어우 깜짝이야 쟤 뭐해? 얘는 또 어디갔어? 쟤 뭐해? 쟤 뭐해? 쟤 뭐해? 쟤 뭐해? 우후! 시기가 있는데 음... 이제 체력은 못 올리겠네요 어차피 몇번 맞으면 골로 가는거라 이쪽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 요기 요기 좋아 짜잔! 열어봅시다 자 밑으로 갑시다 아니! 그냥 가도 되겠네 오다 다리가 다 왔어요 오 오오오오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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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우우우 喔어 어 안돼 持혀 엘리야 엘리 콩큰 오 j 야 쟤 기어갔는데 엘리 왜이렇게 빨라 어우 쉣 오 야 헥 야 내 엉덩이 엉덩이 아 내 엉덩이 야 엘리 기어갔는데 왜이렇게 빨라 어우 벅 방법이 없네요 어우 야 온다 온다 오 야 밀어버려 오우야야야야 어디가 어디가 어우 어우 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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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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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 못한단 말이야 아싸 잡았다 오오오오 아악 오 살았다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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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티러브채공주님 안녕하세요 오 살았어요 얼랄랄라님 안녕하세요 등장 맞았는데 이 새끼가 감히 나를 버리고 왔으니 아 엘리 헤리 헤리 헤이 헤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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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형의 말빨이란 흑형의 말빨이란 보급품이 잔뜩 있을거라고 호원 장답을 하는군요 자 아무튼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살아나긴 했으니까 근데 기절을 했다가 되게 빨리 복구를 한거 같아 그쵸? 자 일단 보트로 가서 뭐가 있는지 샅샅이 뒤져봅시다 자 보트로 넘어가는데 여기 바다인가? 바다...겠죠? 바다 같기도 하고 그쵸? 끝에가 안보이잖아 어디인지는 나도 몰라요 파이어플라이 펜던트가 있네 자 일단 칼링고님 안녕하세요 웨헥헥헥헥헥헥헥님 안녕하세요 웨헥헥헥헥헥헥님 안녕하세요 웨헥헥헥헥헥헥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왜이렇게 화질이 좋다그래 화질 안좋은데 1000K 밖에 안돼요 1000K는 똥의 화질이죠 똥의 화질 1000K는 똥의 화질 똥의 화질 응가 어 뭐 찾았대 올라가 보지도 않고 찾았대 이런 이런 지금 올라가 놓고 어? 뭘 찾아 아무튼 하수도 똥을 찾았네 하수도 아 여기서는 하수도지만 되게 깨끗할거에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알았음 흑협 자 갑시다 흑허 ấy 흑허 großen 후ла 야 근데 키들이 많아가지고 넘어지지 않을까? 위험할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him 몸티부 될 수가 있어요 공쥐부들 Co 오케이 와우 야, 여긴 물이 되게 깨끗해, 그치? 봐봐요, 물이 되게 깨끗해요 막 깜딱깜딱 걸리는다? 와아 물 봐라, 물 봐 장난 아니야 야,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으면 일단 들어가보죠 현우님, 안녕하세요 자, 뭔가 보이긴 하네, 가위랑 자, 가위랑 여러가지 물품등이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내 바지는 다 적겠죠? 가자 야, 여기 물이 되게 깨끗해 계곡물 같아, 계곡물 넹 우리는 이쪽을 살펴보죠 근데 하수도인데 그렇게 뭐, 많이 녹슬지 않았네, 그쵸? 들어갈 수가 없군 아, 여기 쥐구멍이 있네요 쥐구멍이 아니라 뭐지? 여기 왜 있는거지? 여기 왜 있는거지? 오우, 쥐 쥐 구워먹어야지, 그치? 쥐를 구워먹어야 돼요 오우, 좋아 자, 못들어가는 곳으로 엘리를 이용해서 짜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쵸? 자, 여기에 쪽지하고 일단 흑형하고 흑동생은 계속 따라오는 거겠죠? 어? 여기는 완전히 무너졌네요 근데 물이 되게 깨끗하다 완전 깨끗한 거 같아 갑시다 엉 같이 가 아니, 왜 이렇게 빨라, 얘네들 여기 벌레 있잖아, 벌레 보이십니까? 와우 자, 일단은 여기로 지나가야 되는데 저기까지 가야돼요, 저기까지 수영을 두 명이 못하나봐 수영이 두 명을 아니, 수영이 두 명을 못하는 게 아니라 두 명이 수영을 못하나봐요 일단 여기는 못 들어가므로 좋아요, 오케이 구지, Y, B, H, U, N, G, I, M, K, O, 님 안녕하세요 올라가잖아 예 바로 이겁니다 자, 천천히 올라가서 자, 천천히 올라갔고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붕대가 하나가 있긴 한데요 야, 근데 테이프 왜 이렇게 많아? 대박이야 테이프는 완전 많아 날붙이는 없는데 날붙이 다 어디 갔을까요? 날붙이 전부 다 없다는 거지?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없어도 뭐, 그만 있어도 그만 짠 짠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엘리가 활약을 할 차례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거 갖고 뭐 하려는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걸로 몇 번을 내가 태우는지 모르겠어 엘리야 엘리야 엘리 이거 탈 때 은근히 좋아하는 거 같아 그죠? 엘리 이거 탈 때 너무 좋아하는 거 같아요 짠 엘리의 물을 먹입시다 엘리한테 근데 여기서 떨어지진 않아요 솔직히 하하 떨어뜨리고 싶은데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잘 더 자, 발전기가 오오오오 흠흠흠 오우 그래 가는 거야 야, 이렇게 시끄러우면 감염체가 몰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 BN 아, 이거 무슨 하수도 구멍인 것 같아, 하수도 구멍 야, 이런 장치가 있네요, 미국에는 자, 일단은 한번 충전을 해주고 야, 이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 흔들기만 해도 흔들기만 해도 그리고 배터리가 충전되는 신개념 왕관이, 왕국이네 애들이 그려놓은 것 같은 왕국 모양이야, 왕국 해나있고, 장난 아니네요 자, 들어가 봅시다, 비켜봐 애들아 나중에 들어가자 오우 아, 옛날에 여기를 누가 살고 있었나봐요 여기에 살고 있었나봐요 그리고 경보 장치가 우린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Important, please read Make sure doors aren't locked 뭐라고 읽어야 돼? 아무튼, lock 어쩌고 Ask for password if you don't know the visitor 뭐, 여기에 있는 저건 것 같아, 그지? 예,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드렸는데 갑자기 나가시더라고 인사드렸는데 갑자기 나가셔가지고 삐졌습니다 농담이에요 어 자, 일단은 하나 먹고 폭발 업그레이드 엘리와 샘의 한판 승구 은 개뿔 엘리 그림 잡아 아이, 농담이에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잖아요 아닌가? 아닌 말고요 아, 홍검은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알콜이랑 홍검, 펄 홍검은 있는데 알콜이랑 저게 없는 거고 지금 되게 애매해졌네 날붙이도 없고 지금 칼을 위해서 남겨놓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뭘 만들까요? 자, 지금 아, 제 방 보면서 잠자러 간다고 역시 제 방송은 잠이 잘 오는 방송이죠 아닌가? 아닌 말고요 하하 여기서 응급도구를 하나 챙길까요? 아니면 화염병을 하나 챙길까요? 화염병 하나 만들까? 응급도구 하나 만들까? 지금 만들 건데 둘 중에 하나 만들 겁니다 뭘 만들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싸게 싸게 맞겠습니다 싸게 싸게 아니, 필요하며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아, 연병! 알았어요, 연병 윤병! 욕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에이, 이런 연병 아, 구급도구? 구급도구? 구급도구가 갑자기 또 말아졌어 자, 그럼 구급도구 하나 구급도구가 두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거 하면서 욕하지 마시고 제 방송은 재미도 없고 시청자도 없고 욕도 없는 산물을 실천하고 있는 홀리 방송입니다 욕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욕을 안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이런 연병 하지 말고요 야, 수돗해봐 내가 눈 감고 내가 막 누른다 스톱, 스톱! 스톱! 처음에 스톱하는 사람이 아, 뭐야, 뭐야, 잘못했어 잠깐만 야, 어디가? 스톱! 아, 미안해요 방금 전에 밑으로 내려갔어 자, 그냥 화염병 하나 선택권이 없어요 방금 전에 좀 잘못 가긴 했는데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삽시다 롤롤롤롤롤롤롤롤 감염체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아, 남자라면 연병이라고? 어, 어 야, 어디까지 가야 올거니? 온다, 온다, 온다! 아아악! 안 돼! 자, 저는 좀 뒤로 빠져 있을게요 스톱! 오! likewise 하... 우리 편의 다 해주실 거야 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지들이 알아서 다 잡겠죠 아닌가? 바로 도망칠 준비해 놓고요 하하... 하..하...하...하... 이겨라 V I C T O L Y 야 우리 편 오, 우리 편이야 오, 야, 올라오지마 오, 쉿 오우 야, 우리 편 이기고 있나? 야, 이건 레이드야, 레이드 으하하하, 이겼어 어허허 이겨, 야 오지마, 야, 왜 이리와? 아무튼, 어허허허 이겨라 야, 왜 안죽이냐 야,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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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쏴, 총 쏴 총 쏴, 총 쏴 아, 아아, 아아, 살려주세요 왜 이리 헐 헣 이건 좀 아닌 거 같은데 어엉 흠, Staff 뭔지 발생하면 엠ㅎㅎ 도닥 쪽! 어어, 안 돼 sty 어? 오허허허 다행이야 야, 너네 뭐하는 거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레이드 파티잖아 니네가 몸빵이잖아 탱킹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탱킹 탱킹 여러분 탱킹 난 딜러야 원딜러 오우 쉣 내 편지 다 잘해줄거야 오우 쉣 아니 아니 오오 안돼 얘네 왜 이렇게 못잡아 이런 애가 내가 죽겠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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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쏴 쏴 총 쏴 총 쏴 총 쏴 총 총 총 얘들아 총을 쏘라고 아 됐다 하하 여기 있던 살고있던 사람들이 전부다 살고있던 사람들이 전부 괴물이 되어버렸네 괴물이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자 일단은 빗물받이 쪽지가 하나 있고 뭐 없나 여기 뭔가 이거 아니었네 뭐 아무것도 없네 이런 거지들 구범님 안녕하세요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어쩔 수 없어 총 안 쓰는 플레이잖아요 여러분 총을 안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괜히 총 안 쓰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지금 챌린지 하고 있네 챌린지 아 조엘은 지능캐라고 그래서 원딜 하고 있는 거지 그죠? 자 여긴 시체가 좀 있고 고사미님 안녕하세요 아이템도 있고요 쭉쭉쭉 들어갑시다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롤롤롤롤롤롤롤 아 폭탄소 하나 만들고 싶긴 한데 그지? 알콜이 하나 예쁘게 별 모양으로 그것도 총이니까 활도 안 쓰는 거예요 팔도 자, 이쪽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어! 이쪽으로 자, 일단 가봅시다 야, 뭐야 이거 오! 트랩 왜 이렇게 쎄 쎄근한 새실랑기만 이용하세요? 자, 보안장치였나 봐 오우, 쉣 크리커 오우, 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뭐야, 다섯 마리밖에 안되네? 자, 아무튼 다섯 마리밖에 안되네요 그렇게 쫄 필요가 없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 하하하하하 저기다 허현병 하나만 그냥 확 덜궈버리면 그냥 다 죽는거 아니야 자, 아무튼 여기에는 어우, 어, 봤네? 아아이 안돼 왜? 어어! 아파! 으아악! 이게 뭐야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그냥 물어 뜯겨버렸네요 몰래 한번 가보고싶었네 몰래 가는거 힘들려나? 자 이거는 스토커인데 자 스토커 오 쉣 뒤로 가면 안걸리겠지 앞에만 음 오 될 것 같죠 오! 오!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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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수가 이네르바트님 안녕하세요 냉동당님 안녕하세요 그냥 챌린지 하는거에요 총 쏘면 그냥 가는거지 아 깜놀했다고? 하하하하 이야 성공이네 미션 꼼뿌리트 뭐 하나씩 해가지고 샘 이용해도 상관은 없겠죠 일단은 은신 키를 은신 키를 최대한 써봅시다 은신 키를 최대한 이용해보도록 하죠 제가 저쪽으로 돈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오잖아 그러면 앞에서 한 놈씩 잡는게 좋겠어요 그죠? 아 연병 투척하라고? 그것도 나쁜건 아니네요 아 이쪽으로 들어오... 아 봐 분명히 이쪽으로 올거야 그지? 그럼 앞사신호를 해줍시다 앞사신호! 앞사신호 성공 아 근데 그... 애들이 3단계 진화하고 있을때는 원래 못보는거 아니었나? 자 잘 모르겠네요 원래 3단계 진화했을때는 못보는걸로 알고 있는데 진화중인 애가 있잖아 저기 끅끅거리면서 일단 천천히 가봅시다 아 여기도 한명이네 한명 저거도 잡을 수 있을거 같다 그죠? 저거도 잡을 수 있을거 같다 앞사신호로 샘! 샘아 옆에서 자꾸 회복 놓지 마렴 이쪽으로 올거 아니야 그지? 한단계 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 온다온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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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온다 자 일단 오면 넌 죽었어 압사신호의 답이 되는거야 아닌가? 온다온다 압사신호!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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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오우 생긴거 봐 오우 생긴거 완전 완전 싫다 완전 싫다 자 일단 한 놈씨 압사신으로 예쁘게 가와이하게 아 얘는 좀 아니다 그지? 자 얘는 아니고 저기 있는 애를 먼저 잡읍시다 저 꺅꺅 거리는 애 여러분 잘 안보이죠? 으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님 또 오셨네요 자 여기 여기 한 놈 있잖아요 지금 잡을 수 있겠지? 되게 안보이는데? 되겠죠? 죽진 않겠지? 자 일단 악사신호! 어우야 얼굴 빨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자 아무튼 귀 귀 여기 뭐야 G-U-I-L-L-A-U-M-E님 안녕하세요 그거 어떻게 읽어야 돼? 그거 읽는 법 좀 알려줘봐요 자 일단은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죠? 뭐라고 읽어야 되지? 자 아무튼 여기 들키지만 않으면 저건 안나오는거 같은데? 클릭커는? 자 절다 절다님 안녕하세요 귀요음이라고요? 귀요음 배터리? 자 아무튼 그라디우스? 겟랄히엇 네 네 오우 클릭커가 있었구나 와 저기도 있네 클릭커 야 이거 어떡해 아 오케이 오케이 클릭커 은신 키를 하면 되겠네 기다려봐 클릭커 너 죽었어 클릭커 너 죽었어 자 클릭커는 은신 키를 합시다 아싸 신호 와우 좋아 좋아 오케이 은신 키를 성공 오케이 좋아요 어우야 어우씨 머리 맞을 뻔했어 머리 맞을 뻔했어요 어우야야야 욕하면 어떡해 히밤갓 어우 어우야 뭔소리야 어 극적인 가족 성봉 그렇지만 오이씨 야이씨 우이씨 야 야 몸을 끌고 오면 어떡해 몸머리 했다고 얘기해줄게 될거 아냐 어우 자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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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토리 어우 뭐하긴 문 열어줄라 그러는거지 아무튼 지성상 되게 못 믿는다 형이 되갖고 말이야 그쵸? 빼둘주겠어 자 몽둥이를 들고 갑니다 몽둥이 몽둥이를 들고 라라라라 롤라라라라라 롤라라라라라 에이프리간님 안녕하세요 오 연병 또 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병이 또 있어요 벌레와 함께 자 밖으로 나갑시다 오 야야 왜이래 오 역바로 차는가 장난 아니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도 저렇게 넘어가면 다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보겸이 눈이시님 안녕하세요 오 됐어 아 맞다 여기 애들이 되게 많이 온다고 자 일단 한금씩 잡읍시다 자 일단은 매우 고통스러워 하는군요 좋아 자 일단은 요정도로만 오 오 오 좀만 더 버티 보겸이 오 됐어요 오케이 좋아 이것이야! 바로 이거죠! 드디어 나왔어 우리가 여기로 들어간건 아니니까 자 일단은 거의 다 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 온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얘가 구라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방금 저기가 정말 싫어하는 구간장 하나라고? 뭐 신나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쵸, 어떻게든 해놨으니까 아 저기네, 저기 송신탑 있네요 조상한 솜씨도 하나 보이네요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하하하하하하 감염체 두 놈 죽여봤대 솜씨 좀 보여준다고 죽이는 솜씨가 훌륭하지 역시 엘리는 완전히 미친 것 같아요 전투머신, 전투머신 이거 몇번 깼냐구요?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나요 잘 되게 많이 깬 것 같은데 아무튼 자 아무튼 자 테이프 갈고 시작할게요 버퍼링이 생길 겁니다 자 일부러 게이라고 한거 다 알아 일부러 게이라고 한거 다 알아요 내가 모를줄 알았지? 가 아니라 너무 티나게 말하면 어떡해 그쵸? 하하하하하하 아, 재방송 보고 이 게임을 하면 악사신으로 외친다고? 그쵸? 그렇죠 우리 조엘은 보스에요 하하하하하하 아 나도 모르게 아사신을 외친다고? 아니 아사신을 왜 외쳐요? 그건 어세신 크리드 할때나 외치세요 아사신어! 호우 자 일단은 이것저것 뭐가 있는 것들 헝겊 헝겊 아무것도 없네? 뭔가 있을 것 같지 이렇게 서랍을 누가 뒤져놨네 자 우리는 칼을 칼 다 썼네 아까 하나가 저거였어요 마지막 남은 한 개였나봐 일단은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다 다 훔쳐갖고 훔치는 건 아니죠 뭐 내가 그렇게 악독한 사람은 아니에요 대도둑은 아닙니다 대도둑은 엘리죠 아까 봤습니까? 이상한 거 세비는 거 대도둑이를 큰 자질이 보여요 나중에 천사소녀를 시켜야겠어요 오늘 밤엔 무슨 일을 할까 하하 야 이거는 장난 아니야 그 노래 다 외웠어 앙리는 이런 동네에 살았대요 앙리는 이런 동네에 살았대요 바베큐 내바베큐 뭐 내바베큐는 아니지만 나는 무장하고 있대요 들어오지 못한대 시야에 들어오면 써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같은데 방주현 해석 다 되어줬네 이 게임이 질리지 않냐고? 뭐가 질릴 건 또 뭐야 내가 이걸 뭐 맨날 합니까? 맨날 해야 질리지 어우 똥개 소리가 들리는데 저 영어요? 저건 너무 쉬운 단어잖아 그러니까 영어 문법 같은 거는 그냥 중고등 초중고등 영어 하면은 거의 할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 영어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걸로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내가 영어를 좋아하지 않았대니까 근데 그때는 되게 어려웠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 생각이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아이스크림 트럭 아이스크림 트럭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아이스크림 트럭 아하하하하하 갑자기 왜 공부를 열심히 하래 아이스크림 트럭 아이스크림 트럭 우리나라에도 아이스크림 트럭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아이스크림 트럭 본 사람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지? 아 14회차 했는데 할 때마다 재밌는데요 이게 잘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아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어? 아 아기들 운동회 하면 온다고? 그거밖에 없어요? 자 일단은 이쪽으로 가봅시다 아니 아니 그 질문이 되게 이상하다 당연히 다른 게임을 하다가 또 해도 재밌고 또 해도 재밌고 그런거지 생각해보세요 영화를 한 번만 볼 수도 있지만 여러 번 보는 사람이 그냥 그런거 없는거야 아우 머리 맞을 뻔했어 아티에 어메님 아니야? 잠실에 있어? 진짜? 근데 뭐 할 때만 나오는거 아니야? 서울에서 온 적이 없는거 같은데? 그 운동장 그런 데 말고 그냥 다니는거 있잖아 흥치 푸탱님 안녕하세요 어? 그거 다 경기장이잖아 어 뭐 갖고 나왔어 근접무기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근접무기 사용했으니까 이해가 늘어납니다 오 세 번이나 쓸 수 있대 자 이제 근접무기를 좀 조합해서 쓸 메리트가 생겼네요 이제 세 번 공격이 되니까 나쁘진 않겠네요 진짜 자 일단은 여기 있는 재료를 하나씩 맛있게 냠냠 먹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말고 저쪽 집도에도 한번 쳐들어가야지 그치? 예 안녕히 가세요 레비님 좋은 꿈 꾸시구요 제 꿈 꾸세요 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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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젠장 도망가네 자 일단은 똥개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자 파이어플라이 마크 근데 파이어플라이 마크에 왜 새 똥을 싸놨지? 아 무슨 일 하냐고? 비밀이에요 앞말이 줌 아날랴 줌 내가 그거 내가 그 신상 캐는 진무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하하 자 일단은 자 농담책 시간입니다 자 엘리에 농담 한번도 안 들어보셨죠? 원래 이게 세 번 연속 나오는데 다 스킵을 해보셨어요 한숨이 푹푹 나올 수도 있지만 그냥 여러분 귀 썩으시라고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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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조심스럽게 하하하 왜 안 웃어요 유머보고 엘리가 유머했잖아 웃어야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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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와이하다는 엘리짱 아이 이 사람들이 뭘 모르네 엘리짱한테 까불으면 안돼 칼방 만든단 말이야 칼방 아 엘리는 참겠는데 저 흑동생이 그러니까 막 좁혀주고 싶다 아 근데 여기는 엘리보다 남자애가 더 웃기다는 우웩우웩 님이 엘리보다 남자애가 더 웃기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 어떻게 해야되지? 아침 곡물님 안녕하세요 파피놈님 안녕하세요 다가와 다가와 조 베이베 일단 위로 올라갑시다 위에서 좀 많이 훔쳐와야 돼요 간만에 생방하는 거 같네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고 엊그제도 했고 엊그제도 했고 했는데 어... 어디 다른 방송 보고 오셨나봐 바피님 안녕하세요 다른 방송 보다 오셨나보네 하하하하 왜 이랬는데? 왜... 간만이라고 하실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생방송은 8시부터 매일 8시부터 11시까지 합니다 3시간 동안 매일 8시부터 11시까지 하고 제가 방송 안에 뜨는 공지로 다 올려놔요 미리 말하든가 미리 말하든가 미리 말하든가 던져 뭐야 던져 던져 점수가 잘 안보여 다트가 잘 안보이는데 다트가 잘 안보이는데 오우 아니 누가 이기든 상관없지 그렇지? 자 일단은 다시 한번 아니 근데 그 뭐야 알림이 같은 게 안 뜨는 데가 있다고 해요 알림이 같은 게 안 뜨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나도 잘 모르겠지만 내가 다른 사람 방송을 보는 게 아니라 알림이가 안 뜰 데가 있대요 뭐 알림이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는 어 저는 방송을 안 하면은 그 전날에 얘기를 해드리던가 그날에 그 공지로 띄워놓습니다 공지로 공지로 띄워놓기 때문에 아 그리고 내일은 방송이 없어요 여러분 내일은 방송이 없어요 네 조엘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패가지고 손이 도라에몽으로 도라에몽 같이 변해갖고 다트를 잘 못 던집니다 그냥 저패는데 특화가 돼 있어요 범사부채님 안녕하세요 저패는데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다트를 못 던집니다 다트를 못 던집니다 코리 쫙님 안녕하세요 불티나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가봅시다 와우 좋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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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격 저격수인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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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풍사 한개에 또 감사드립니다 자 아무튼 일단은 조엘이 미끼가 됩니다 저는 닌자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보면 쏴봐 쏘지도 못하면서 아하 구라치고 있어 다 보였대 운영지원 포님 안녕하세요 아직도 보인대요 구라치지 말라니까 자 아무튼 애들이 올 겁니다 음 나 겁쟁이 아니거든? 개소리가 난데 아직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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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읍 어... 좀 잘못된 거 같은데? 좋아 아사시노! 아사시노! 으악 요번 영 stone 포핫 포핫 야 이거누 숨 바꼬지라는 것도 아니고 그지? 야어열 이샤식 뒤져라 와우 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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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헴 보셨습니까? 저, 회복당급! 쟤 저기서 조깅하네? 조깅잼? 하하하하하 쟤 뭐야? 쟤 왜 저기서 조깅해? 왜 저래 쟤? 조깅하... 아하하하하 쟤 뭐해? 쟤 왜 저래? 쟤, 저기서 뭐하는거야? 아하하하하 쟤 뭐하죠? 아... 뭐해 쟤? 야, 뭐해? 권아씨님 안녕하세요? 쟤 뭐하죠? 저, 화염방 들고 막 놀고 있어 나, 여기 있어 온다, 온다 헐? 오우! 폴리 야, 쟤 야구선수... 어허헣 야, 어떻게 저기서 여기까지 던지지? 대박이야 오샛 야, 이거 되게 애매한 상황인데 연병을 계속 던지고 있어, 연병을 위험하게 야, 근데 어디, 어떻게 여기까지 던지지? 에이? 이거 무섭네에엘 아하 얘는 또 어떻게 해 아, 나, 얘네 왜 이렇게 개판이야 아하 어디인지 다 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쪽에 한명 숨어있지 않았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안돼, 안돼 으아! 이 새끼 죽을뻔했어요 오우 쉣 자 일단은 오오오오오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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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뻔했네 압툰 안죽었음 여러분 이야아아아 내가 죽을거같습니까 에헤헿헤하하 저격수 이 새끼 오오오 안돼 안돼 오오오 나 주세요! 나 주세요! 저거 수영님! 형님 형님 형님! 페이크다 임마! 오오야! 하우야! 아우! 왜왜이래!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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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쉣! 자 아무튼 우린 저격수를 자 우린 저격을 할겁니다 저격을 자 우리는 여러 명의 환자들을 고자로 만들 수가 있어요 고자 다이나믹한 고자 아 야 고추 아 미안해요 아 일단은 애들 전부 다 붉을 만들거에요 아니 내가 고자라니 어 잠깐만 뭐가 있었나 자 아무튼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 곳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아 왜 그러냐구요 아니 어쩔 수가 없어 쟤네 투구를 쓰고 있잖아 투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 급소를 때려야 된다는거죠 엉덩이나 급소 아 고자라니 어 의사 양반 이게 무슨 소리여 아 오오야야야 험기없다 험기없다 오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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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 어떻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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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고자라만 좀 시작 어우야야야 안보여잘 자 일단은 헌비가 나타났는데 어 좋아 예렌 자 여기 한놈이 있었어요 자 쏘세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아 후우우 하하하하 아 샹 꽤나 혁렬했네요 그래 따봉 후야님 또 오셨네요 자 해냈습니다 빨리 오지 않고 뭐해 거기서 멍쩡이들아 자 reci 오우오오오오오오야야야야야야 피해피 해피해 어어하오 안 돼 안돼 아 북다봉 박다볼 박다봉zed 사우디가 땜에 아이고 오오오오오오야 오야 댄스 머신 댄스 머신 댄스머신 댄스머신 댄스 야 댄스머신 장난아니야 얘네 걸어오는거 진짜 멋있어요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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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머신 오우쉣 되게 많이 오는데 hashtag 이기 이용 아니 그새 쫀비가 된게 아니라 집암에 있는 감염체살 일단 전부다 도망갔어요 되게 많네 카스운일만 갖고 들어와서 병비가 아니라 감염체입니다 감염체가 튀어나온 곳이겠죠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죠 할리 데이비슨... 할리 데이비슨이 그 손잡이에 높이 있는 거라며? 좋지?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나요? 제발, 디테일을 알려주세요! 아니, 걔네 말고 아, 그러니까 가죽점퍼 있고 손잡이 되게 높고 아저씨들이 많이 타는 거지 건축가 스탱님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의 그룹들은 저의 그룹이 나타날 수 없나요 그래 자, 일행이 다 죽었나봐요 일행이 다 죽은 모양이야 뭐, 지금까지 안 왔으면 죽었던 거겠죠? 만나기로 했는데 정확하게 말할 수 없나요? 그 둘이 그 둘이 완벽하게 연결되었죠 뭐하는거야? 아... 맞네, 걔 콩? 콩요리? 앙리는 형한테 계속 저거 받으니까 힘들었나봐 지적받으니까 뭐 지적이라기보다는 품 잡고 있네요 오메이 주제에 전갈 아... being by myself? I'm scared of ending up alone. What about you? Those things out there. What if the people are still inside? What if they're trapped in there without any control of their body? I'm scared of that happening to me. Okay. First of all, we're team now. We're gonna help each other out. Second... They might still look like people, but that person is not in there anymore. Henry says that they've moved on. That they're with their families. Like in heaven. Dully님 안녕하세요. Do you think that's true? I go back and forth. I mean... I like to remember. But you don't. I guess not. Yeah. Me neither. Oh. Well, serious talk. I almost forgot. Yeah. Ellie's a big dog. Yeah. He doesn't know about it? He can't take away. Ellie's a big dog. All right. I'm pooped. I'll see you later. See you later. Oh! But what? This... You just don't want to go get it. I'm not allowed there. Oh, shit What's wrong? I'm scared. I'm scared. I'm scared. What's wrong? So... Ellie's a big dog. 어... 예감이 별로 안 좋은데... 아우... 어... 끄럭끄럭! 어어! 안돼 안돼! 어... 빨리 빨리! 오우! 어... 쏘지마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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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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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을 자기 손을 죽였네요 어... 피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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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소지마 소지마 야 내가 운접쓰고 충격.. 충격받아서 자살했네 아우 아우 기분이 찝찝하네 그죠? 아우 자, 작손시티, 작손카운티네요 오 좋았어 계절이 지났으니까 가을이야 가을 옷도 바뀌고 좀 따뜻한 곳도 있고 비도 오고 있네요 비도 비오는데 비 맞고 다니면 감기 걸려 가을인데 일단은 여기서 가을 하나 자, 이쪽으로 가면 토미네 집으로 곧장 갈 수 있답니다 엘린은 옷 갈아입었어요 왜요? 너무 좋아요? 그런 검은 속마음을 대놓고 보여주시면 안되는데 자 일단 엘린짱은 내꺼라는 그쵸 그쵸 헤어져 있다는건 뭔가 냄새가 나는거죠 자, 마를렌은 토미에게 힘을 고장했대 아, 그건 아니라고요? 두 번 다시 형 얼굴을 보기 싫어 라고 하고 갔대요 두 번 다시 형 얼굴을 보기 싫대 가면 환영해 줄까? 쏴버리는 거 아니야? 자, 일단은 쭉쭉 가봅시다 오, 여기는 물이 막네요 이거 설마 여기까지 들어가면 막 쓸려 내려가는 건 아니겠지? 그냥 가지 않겠어요 무서우니까 이거 뭐였지? 이거 뭐였죠? 라벤더였나? 이거 저번에 누가 말해줬는데? 이거 뭐였죠? 이거? 이거 뭐였더라? 이거 뭐였지? 라벤더였나? 라벤더였나? 그거 있잖아 다, 다 응니 다 응니 라벤더 향 거기 있는 그림이랑 똑같은 거 같아요 다 응니 라벤더 아닌가? 빼버렸지인가? 빼버렸지인지 다 응니니 아무튼 두 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라벤더 자, 수력발전소는 뭐 낙차 그거 낙차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거 아닌가? 나도 잘은 몰라요 자, 수력발전소가 어떤 식으로 전기를 만드는지 아는 사람? 자, 네인형 검색하기 업기 게이버형 검색하기 업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는 사람? 아니, 낙차는 내가 말했잖아 그거 말고 다른 거야 아, 낙차로 터빈이 돈다고? 그거 좀 이상한데? 아니, 아니, 위치에너지 그런 거 말고 정확한 걸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모르지? 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안 물어볼게요 조엘은 50년이 50년 늙어서 100살이에요 안 물어볼게요 물레방아? 물레방아 또 왜 나와? 자, 일단은 엘리라이더로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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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바라바라밥밥밥밥밥 헤잉 자, 일단은 아니, 그 이론 그 이론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쉽게 설명을 해 달라는 거지 위치에너지 운동에너지 운동에너지 뭐 그런 거 그런 거 말고 오오오오오오 자, 일단은 이렇게 오, 좋아 야, 역시 엘리야 개도가니? 낙차로 터빈을 돌리면 터빈 뒤에 코일을 감아놔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본작이 유도영상 정리가 있어 네이버 본거 아니죠? 네이버 봤구나! 딱 걸렸어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내가 아까 네이년누나 보지 말라고 했거늘 여기 무덤 있네요 곰인형 무덤 아 죽은 걸 얘기하기 싫어하네 그죠? 아마 조엘은 예전에 딸 때문에 그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그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뭐 주변 사람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죽는 것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나봐요 그쵸?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도 얘기를 잘 안할라그래 테스 때도 그랬고 아 배고파 나도 배고파요 엘리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너를 굶어 죽이겠니 우리 엘리짱 엘리짱 엘리짱은 내 거라는 근데 엘리 어디갔지? 아니 뭐 거기서 올라오냐 인마 자 일단은 들어갑시다 아니 그거 왜 트로피를 자꾸만 얘기하는 거야 하하하하 오 여기는 좋은 총이 하나 있네요 자 새로운 총 얻었습니다 자 디아블로 그 디아블로 아닙니다 네팔렘 그거 아니에요 자 발전 소지도 발전 소지도 보려면 누르래요 자 금일 금일에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일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번씩 꼭 부탁드리고 자 내일은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내일 방송 안해요 내일 방송은 안해요 내일 방송은 하지 않고요 수요일부터 계속 할 겁니다 혹시나 내일 방송하는 줄 알고 찾아오시는 일은 없어야겠죠 자 아무튼 여태까지 보시느라고 수고들 하셨고 내일은 안 뵙습니다 수요일에 뵙도록 합시다 수요일에 화요일 안 한다고 했습니다 너 내일 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오늘 방송 안 할래요? 그러지 마세요 자 아무튼 수요일에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